우리 모두 힘을 합쳐 어디를 이기고 이것을 빠져나가요 너 원래 뭐 하던 놈이냐? 너? 니 놈은 도대체 누구냐? 우리끼리만 빠져나간다는 생각은 뭐냐? 저놈은 보통 놈이 아닙니다 우리가 탈출에 성공을 하면 내 손으로 죽이겠어 나도 끼워줘 뭘? 탈출 말이야 지금이라도 이놈을 죽이고 여기서 빠져나가자고 형님 저와 원행이나 다녀오시지 원행? 소자가 직접 군사를 이끌고 책상으로 가 담덕아우를 찾아보겠사옵니다 좋은 구경이라니요? 개싸움 말이다 개싸움이 뭐야? 개처럼 싸우다가 한 사람이 죽으면 끝이 나는 경기야 여섯 개 전화는 개싸움에서 살아나는 데 도저히 이리! KBS World